오늘은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면 사람을 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이자 기업의 질을 중시한 투자자 필리피션은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누구인지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지 우리가 보수적인 기업들, 보수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영역을 강조하는데요. 어제 살펴본 첫 번째 요소는 생산과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관리였죠. 하지만 이들은 결과의 영역입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영역은 인적 요소인데요. 이 인적 요소들이 결국에는 생산과 마케팅, 연구개발, 재무관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요. 아, 그 기업의 경영진을 봐야 하는 이유, 그 기업의 인사 조직도를 봐야 하는 이유들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인적 요소라는 두 번째 영역은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든 간에 인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기업을 뛰어난 투자 대상을 만들고, 혹은 그저 그렇거나 뒤떨어지는 투자 대상을 만드는 요인도 그 기업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일을 하는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기업은요. 대부분 내부에서 인재를 승진시킵니다. 그 기업을 딱 봤을 때, CEO라든지 임원분들을 외부에서 수혜를 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은요. 그렇게 투자하기에 썩 매력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최고의 투자 가치를 가진 기업들은요. 전부가 그 자체적인 필요에 맞춰서 독특한 그 기업마다의 인사 정책과 승진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 인재들을 끌어가는데 이런 특별한 교육 방식과 특별한 승진 방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에서 인력을 수혈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인재 수혈이 쉽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그만큼 인사 정책이나 승진 방식 등이 독특하지 않고 그 기업만의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특별한 인사 제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외부에서 새로운 최고 경영자를 영입해야만 하는 처지라면 기존 경영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외부에서 어떤 인사를 드릴 것 같다. 이러면 지금 이 기업이 내부적인 인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영진을 재구축하는 일은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만약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내 과거의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내가 올바르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대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단서 한 가지는요. 그 회사의 경영진이 사실상 단 한 사람을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 아니면 경영진 자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이 그 기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기업의 모든 것을 방향성 이런 것을 결정한다. 이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경영진 누구 하나 독특하게 튀지 않고 그 경영진 자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업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이런 뭔가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결정 체계를 살펴보므로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고 경영진 한 명이 받는 급여가 그 밑에 있는 고위 임원 한두 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몇 배 몇 십 배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뭐죠? 그 한 사람이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요. 그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직급에 따라서 몇 십 배, 몇 배, 몇백 배 이런 차이가 아니라요. 그 직급에 맞게끔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최적의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최고 임직원 각자가 하나의 팀을 이뤄 뭔가 합력하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를 맡을 수 있는 의미가 갖춘 것으로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경영진들이 팀을 이뤄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어느 스타 플레이어, 스타 경영자가 나타나서 빵 나타나서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자지우지하고 모든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경영진이 아주 탄탄한 인사 조직 아래서 팀을 이뤄서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기업일수록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은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은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도전적인 자세로 사고와 계획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개척해내고 있는 회사가 과거와 단절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내놓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해서 망한 기업이 모토로라가 있죠. 모토로라가 스마트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마트폰이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세계적인 모바일 핸드폰 기업이 결국은 망하게 됐죠. 그래서 항상 이 변화에 눈을 부릅뜨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임직원들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새로 입사한 현장 근로자부터 고위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들이 자신의 회사가 일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 기업은 선전이 아니라 사실의 기초에 의식적이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기업이 정말 그 임직원들을 대우하고 있는지 정말 편안한 복지에 의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끔 보면요. 뭐 정말 뭐 좋은 기업이다 해가지고 게임기 들어있고 수면부스 들어있고 와 이런 기업 이런 데가 있어?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복지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가 선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정말 임직원들이 아 나는 정말 이 회사에서 일하기 좋아.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진이 단지 몇몇 고위 간부들만이 아니라 전체 임직원 모두에게 일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어준다면요.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과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서 회사가 얻는 보상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의 출발점은요.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임직원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목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회사에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이 기업에 와서 행복하게 일할 때 아 이 회사가 정말 너무 좋다. 이 회사의 목표는 뭐였지? 내가 여기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해서 일심 동체 이런 모습으로 목표량을 달려갈 때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근로자 착취하고 근로자들 어떻게 하면 비용 처리, 비용으로 바라보고 기계 부품으로 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회사 임직원들도 다 다른 생각합니다. 딴 데 이직해야지. 이 회사가 더 좋은 회사 없을까? 이러면 그 임직원들의 목표의식이 회사의 뭔가 목표에 일치되지 않고 자신만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가 당연히 잘 될 리가 없겠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진정으로 참여하며 금전적으로 또 명예와 자부심을 얻음으로써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최고 경영진은 회사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회사 경영진은 다 회사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성장기업에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은요. 이익을 얻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손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과 경영진들은요. 항상 몰두해요. 뭐에 몰두하죠? 그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단기순이익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왜냐하면 그 임직원, 특히 임원분들은 임시계약직이라고 하잖아요. 임시직원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계약 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잘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작년보다 무조건 나아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진정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을 더 내는데 연연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업들은 단기간에는 손실이 날지라도 멀리 내다볼 때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실이 뭔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업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투자자는 잘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적인 투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주제로 필리핏이 제가 왜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 왜 사람을 보라고 했는지 그 사람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직원의 인사 조직도라든지 CEO들이 웹에 새로 왔다 이런 뉴스들이 그냥 어? 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걸 수도 있고요. 정말 그게 잘 되고 있는 신호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 속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락장애도 불황애도 잃지 않는 복수적인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